이 방송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 욕하는 것 같아 난 안 그러는데 나도 안 그래 뭐? 새놈이만 그러네 저도 안 그래요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해 맞아와 죽돌이 해 아브라이드 영국 만자이 브라자 타이밍 놓쳤잖아 나 방송할 때 트위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트위터 안 해요 우리 아기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홈런 볼 하나 남은 거 먹지 마 맨날 하나 남은 건 자기가 먹어 아 그 영상 보고 있어? 응 기사 기사를 이제 보고 있어?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을 하려고 정해왔다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형한테 물어봤잖아 밥 먹을 때 오늘 기사 있냐고 기사는 있겠지 아 그 뜻이었어 아 기사는 그냥 존재한다 존재 유무에 손자이스룩 아 그렇구나 존재 존재 유무에 그런 답변이었구나 기사 있어 기사야 있겠지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어 그랬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 방송 준비된 게 없네 오늘 아니 지금 준비했잖아 정했어 나 몰라 벌써 하나 정했어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가죠 시간도 없는데 아미라인이 온 거 시즌3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두 번째 코너죠 네 니 뽕이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시즌2에 한 적 있는 것처럼 우와 갑자기 또 처음 선보이는 야심차게 선보이는 이게 니 뽕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집어치어 그냥 그냥 일본의 트렌드와 최신은 아니에요 최신은 아니죠 그냥 기사와 소식들 그렇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전달하는 그런 코너죠 네 마사오님 뭐 이렇게 날짜 개념이 왔기 때문에 참고로 뭐 마사오님이 하도 여기서 트위터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마사오님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마사오님이 갑자기 야밤에 오 갑자기 지금 지진이 났단다 미군이 탈령했단다 이런 소리 들어도 바로 리튿 하지는 마세요 한 3년 전 4년 전 기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혼자서 보다가 한 3년 전 4년 전인데 혼자 응분해서 오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달해갔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왔기 때문에 마사오님의 트위터는 너무 믿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어저께요 연합뉴스에서 속보를 2보나 때렸습니다 연속적으로 강원도 횡성에서 6.5강도의 강진이 그래서 산사태가 우려된다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 6.5 정도 되면 산사태 중도가 아니라 빌딩이 무너져 그리고 웬만하면 느끼겠죠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느낄 정도라고 근데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근데 자기네들이 나중에 뿌린 속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2보까지 날려놓고 그거 이제 정정하는 속보를 냈는데 기상청 오류 기상청 오류로 그렇게 나왔죠 내가 방구 한번 낀 걸 가지고 네가 책상에 흔들렸다고 할 때 그건 아까는 진짜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방구 안 꼈고 뭔진 모르겠어 네 그러게 막 흔들렸는데 그런데 익숙해서 광원도 행성에서 그게 저 멀리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국처럼 커서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더만 중국인 친구가 한국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 비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내릴 수 있지? 그렇겠네요 그쪽에서 그렇겠네요 아메가후르 비가 오다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런 땅도 아니고 강원도 행성이면 몇 킬로라고 6.5의 그런 걸 생각 없이 속보로 뿌려놓고 그리고 기상청 남탓이나 하고 앉아있고 정말 책상에만 앉아있을 때 나오는 기사의 한 종류네요 그렇죠 참고로 강원도 행성에서는 육포가 유명하죠 육포는 일본어로 자기 그런데 강원도 행성은 한우 아닌가요? 한우 육포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횡성표 육포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 형이 먹었던 것도 그것도 행성에서 나온 거야 그래? 좀 줘봐 봐봐 자기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해놨지? 뭐 기사를 말씀하신다고 했죠 네? 네? 기사는 뭐 말할 거잖아 준비됐다며 아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니뽕이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 네 방금 준비했죠? 네 방금 준비한 뉴스는 아직까지도 우리 아브나이 키즈 골뱅이 gmail.com 맞지? 맞습니다 우리 공식 메일로 JP뉴스에서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막 갖다 써라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JP뉴스에서 뉴스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네 저도 뭔지 모릅니다 방금 제 마선이 골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소식 해주는 채널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 채널 네 있습니다 그게 회원이 되게 조금이던데 아니에요 근데 텔레그램 채널 치고는 되게 많은 거예요 텔레그램 채널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뉴스나 이런 데도 그렇게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금 1486명입니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군요 뭐 한 줌도 안 돼요 되게 소중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세금이 다 생각하고 네 네 듀티 네 의무 네 D-U-T-Y D-U-T-Y 또 이렇게 공항 갔다 왔다 하다가 듀티풀이 봤다고 또 그렇죠 듀티 의무 네 그래서 텔레그램을 까세요 오 예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깔고 그리고 채널을 찾아서 아부나이키즈 네 맞니? 아부나이티용공가 아부나이키즈 골뱅이닷컴입니다 검색을 해서 우리 채널에 가입을 하세요 네 의무니까 해 네 만약에 안 하면 네 내가 방송을 때려치겠어 오 뭐 그렇게까지 큰 다음 주까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군다 지금 1400 네 1486명입니다 1486명이죠 네 다음 주까지 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니 아니지 아니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금, 토, 일, 월, 사, 일 일주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 근데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 월요일 아닌가? 이 방송이요? 이 방송 언제 나가지? 이 방송 다음 주에 나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가고 네 딱 일주일 후 네 일주일 후에 네 지금 1486명이죠 6명이 회원인데 1490명이 안되면 방송을 때려치겠습니다 천 얼마요? 1490명 아 그래요? 4명? 4명? 뭐 되게 엄청난 자기 걸 것처럼 얘기하더니 4명이야? 걸었잖아 아 방송을 때려치고 아무나의 내용을 접어버리겠어 아우 4명이 안되네 야 근데 갑자기 사람 줄면 더 웃기겠다 1485명 이렇게 되면 웃기겠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 너희들이 사람이냐? 네 난 공약했습니다 새벽에 막 텔레그램 해야지 새벽에 막 보내면 줄어든다 사람? 나는 나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창 그리고 주짐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도서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정과 단지 마켓에서 절차를 판매 중이지 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젊은 엄마 보육원 불합격 일본 죽어라 제목이 되게 헤드를 강렬하게 뽑아왔네요 아이 보육원에 맡기려다 떨어지자 일본 죽어라 분노의 글 네트에 올려 국가 단위를 죽어라 살려라 한다는거는 뭔가 단어 감성이 약간 일본어 조합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보통은 한국 죽어라 이런식으로는 잘 안하는데 일본은 그 단어 조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뭐하는거야 일본 1억 총활약 사회 아닌가 1억 총활약 이런것도 참 일본스러운 단어죠 그렇죠 이거는 아베 총리의 표였죠 그런데 어쨌든 1억 총 어쩌고저쩌고 이런것들 북한도 그렇구나 인민총폭탄 1억 총활약 사회가 아닌가 어제 보기 좋게 보육원에 떨어졌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활약할 수 없게 됐잖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사회에 나가 일해서 세금 내겠다는데 일본은 뭐가 불만이야 왜 아이들이 적어지는지 알기나 해 아이를 낳는건 좋은데 원하는대로 아이를 맡기는게 거의 무리라고 하는데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거 아냐 불륜을 저질러도 좋고 뇌물수수 같은거 아무래도 좋으니까 보육원 좀 늘려라 올림픽에 몇백억 쓸데없이 쓰고 있잖아 엠블랭 같은데 엠블랭 같은건 아무래도 좋으니까 보육원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란 말인가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장난치고있나 일본 장난치고있나 일본이라고 번역에 나와있지만 후자켰나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후자케로나 내 까불지마 근데 짐작이긴 한데 후자케르 가 까불다고 뒤에 나를 붙여서 후자케로나 까불지마 가 되죠 그래서 좀 줄이면 후자케로나가 아니라 후자케나 그리고 조금 친절한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후자케로나 라고 하지 않고 조단대쇼 라고 하겠죠 농담이죠 영어 표현으로 비슷한게 리얼리? 아닌데 좀 더 만춤맞은 표현이 있을텐데 아유 키딩 미? 아 뭐 그런거 우와 우와 하지마 말하는 내가 부끄러워 속사 문장 자체는 매우 감정적이고 거칠고 과격하지만 내용에는 일본의 모든 주부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사오님의 주부로서 의견도 듣고 싶네요 공감하죠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아 저는 마사오님을 맡기는 거에 대한 저를 맡길 저를 맡을 사람도 장소나 그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출산 전부터래요 네 무려 출산 전부터 보육원을 알아봤는데 다 떨어지고 회사를 결국 그만뒀대요 이 글에 쓴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온라인에 썼는데 이게 반향이 되게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니까 같은 처지의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왜 비식비식 웃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형 보고 웃은 게 아니라 아베 총리 이치옥구 소우 카치아쿠 샤카이 라고 내걸고 이치옥 1억 총 활약사회 하는데 처음에 반짝 효과를 봤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일본에 사실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랑 많이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안 살고 좀 일본에서 사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키우기가 더 좋다고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사실 이 현상은 한국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더 상황이 심각한데 저렇게도 말이 나오니까 그냥 그냥 현실이 웃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오버랩다는 게 거기에 이제 이 이슈를 다룬 방송 뉴스에 의견들 있잖아요 코멘트 다른 의견에 아베노믹스에서 왜 소비가 늘지 않는가 안심되지 않으니까 늘지 않는 거다 아베노믹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나라의 안심과 안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베 정부는 계속 안심과 안전을 외치지만 누구를 위한 안심과 안전인지 그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이거는 와 우리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더 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또 이거 하니까 유행어도 떠오르네요 뭐요 우리 방송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일본 내가 만든 유행어야? 아니에요 일본 개그맨 이번에 탑10행이 들었나? 그러니까 팬티를 입었는데 티팬티인가? 아 그거 그거 안심하셔요 입고 있어요 안심하셔요 입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악해서 보육사를 지원하는 그런 지망자들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 시설도 또 인원도 인프라도 인력도 모자라서 난리도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보다 한 단계 먼저 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보다 뭐든 먼저 장기침체도 먼저 그렇죠 그리고 AV도 먼저 그건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것보다 한 10년 15년 후에 훨씬 더 세게 오죠 일본이 고령화 사회면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 그렇죠 AV도 더 세게 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올 때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예요 지금 해법도 얘들도 내가 일본 아베 정부의 해법이 어떤지는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차고 있다 아베 수상의 국회에서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걸 이렇게 코멘트 했다고 그래요 익명인 이상 온라인에 썼으니까 익명이었잖아요 익명인 이상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불을 들이부은 거지 불 붙은 데 기름을 들이부은 거지 아베 수상의 애가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아베 수상의 자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래서 아이가 없는 아베 수상이 육아나 아동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 무지가 보육원 정책에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는 비판마저 잇따르고 있다 지금 우리 우리 지금 마선님 우리 청와대 고해적으로 지금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육대란이 지금 땜빵으로 지금 처방이 돼서 이번 총선 이슈에서는 살짝 비껴놨어요 일단 무마가 됐거든 근데 이제 뭐 5월 6월 달에 보육대란이 또 온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에 묻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실 이 관련 종의 사람들이 보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지 않으면 이슈화 되기 힘들죠 그렇죠 마치 이제 만평하시는 분들이 국회 주위에서 일하다가 그게 이슈가 되었듯이 그 관련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지 이슈가 되겠죠 이것도 뭐 우리 한국에도 1급 2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사우님도 참고로 요즘 한창 보육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참 그게 웃겨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몸 하나도 잘 안 씻었는데 오죽하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팬티는 제발 매일매일 갈아입어라 하는 잔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을 내서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너한테 그런 잔소리는 듣고 있냐 시끄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사실 마사우 형한테 사실 냄새 많이 났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 걸로 상처 주기 싫어서 실제로 옆에 있으면 냄새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양치질도 안 하잖아 그런데 해요 해요 나 외출할 때 해요 밖에 나올 때 나 아부다니는 연구할 땐 안 하잖아 몇 번을 양치질 내 이빨 달아 어 그래요 근데 왜 냄새 안 하지 내가 그랬어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극단 장소리를 들었는데 시끄러 그랬더니 니가 나이가 몇 개인데 이런 잔소리를 듣고 앉아있냐 가라 입어 내가 오 훌륭한 반박이야 그때 격려해줬어 좋아했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러던 내가 집안에 아기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옷도 안 벗고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빗자루질입니다 내가 방 청소를 해요 그건 상상이 안 가네요 빗자루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새카맣게 나와 그러니까 고양이가 화장실로 쓰는 게 모래판이잖아요 저희 집은 실리카겔이라고 해서 아 냄새 빠삭빠삭한 고양이 모래 비슷한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나 실리카겔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화장실 판으로 쓰는데 얘가 자꾸 거기서 싸고 튀어나오는데 주변에 그게 떨어지니까 그 방바닥이 온통 거실거실한 거야 발에 뭐가 발기피는 거야 그래서 쓸어내면 뭔가 진짜 쓰레받기에 한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의 지적에 의하면 실리카겔보다 내 몸에서 떨어진 각질이 더 많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내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옷도 안 벗고 일단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바닥부터 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걸레질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똥오줌 치우고 그런데 애기들이 최 3개월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100% 지키는데 강아지는 여기저기 똥오줌을 많이 쌌어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지금 석 달 반 넉 달 다 돼가는데 태어난 지 넉 달이니까 진짜 깐낭쟁이지 아 귀엽겠다 근데 지금 100% 지켜요 왜냐면 배운 대로 딴 데 싼다고 야단치면 효과가 없고 올바로 똥판 위에다가 그 배변판 위에다가 잘 싸면 간식이나 먹는 걸 주면서 칭찬을 해주라고 마침 우리 집에 북어가 있었어요 북어가 걔 북어 잘 먹죠 갈먹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태어나서 사료 빼고 처음으로 먹어본 간식이 북어야 어 그래요 근데 환장을 해 어 건강식 주네 형 국어 국도 끓여주면 좋아해 어 그래 근데 어쨌든 고구마도 있고 호박 근데 어쨌든 자꾸 딴 데다 쌌는데 그거는 무시를 했지 그리고 이제 탈취제를 뿌려가지고 어 탈취제 요즘 조심해야 돼 왜 그 왜 아직 완전히 검증은 안 되는데 혹시 아니 내 입에 뿌리지는 않으니까 와 그건 더 중요하지 방바닥에 뿌리잖아 그래도 그게 폐로 흡수되면 아니 닦아낸다니까 탈취제를 뿌리고 그걸 닦아내지 휴지나 걸레로 그러니까 오줌 냄새나 똥 냄새를 지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딱 명중을 해서 똥판 위에 딱 올라가서 싸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마누라고 난리가 납니다 서울대 들어갔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토리 우리 토리 제대로 똥 샀네 그러면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토리나 말투를 알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하는 순간 막 환장을 해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겠구나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영국산 호루라기 있어요 깰죽한 호루라기 개나 고양이가 들을 수 있는 고주파 호루라기래요 훈련용으로 나는 사람 귀에 안 들릴 줄 알았다 고주파니까 안 들리긴 개 코드 삐익 되게 높은 음인데 삐익 그래서 오방중에 못 불러 옆집 시끄러울까봐 아직 귀가 살아있나 봐요 마사원님 아직 젊으니까 아임영 위아이 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면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삐익 불면서 부거를 조금씩 뜯어서 줘요 환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요새는 명중률이 100%예요 똥판에다만 똥 싸거나 오줌을 싸요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치우지 않아도 되지 요즘 거의 뭐 삶의 낙이겠네요 그렇죠 내가 아까 사무실에 출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장이 다 안 나가 안 나가고 애들 둘이 놀아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양이는 얼마나 귀여운지 하니 걔는 당연히 개니까 이제 꼬랑지 막 흔들고 막 눌러달라 그러잖아 고양이는 침대에 딱 와가지고 그르륵 그르륵 거리면서 음 기분 좀 그르륵 그르륵 하죠 머리로 내 손을 툭툭 쳐요 쓰다듬어달라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얘가 왜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가 형 키워봤으니까 일단 그냥 얼굴을 찌그러뜨려줬어 에헤 얼굴 이렇게 이렇게 뭉개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위아래로 찌그러트리였어 표정 좋아하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얼굴을 주물러줬거든 찌그러뜨리고 얼굴 찍기도 하고 막 볼 따고 이렇게 느리기도 하고 근데 좋아해 이런 걸 원하는 거 이상하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마랑 미간 턱 그리고 볼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좋아한대요. 그래서 계속 저는 주물러고 있어요. 그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알겠지만 꼬리 부분 그 위에 톡톡톡 이렇게 꼬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꼬리에 바로 앞부분 그 엉덩이 부분 거기는 하면 안 돼요. 아직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감되기 때문에 막 저 저 흥분 안 돼요. 꼴린다는 거지. 살살 쳐주는 거야. 거기는 나는 애비와 딸자식이기 때문에 근친간에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킬 건 지켜.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왜 기분 좋으면 그릉그릉 하면서 이제 이 주위로 이렇게 막 부비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책 보다 보니까 그게 자기 영역 표시의 일종이더라고요. 자기 호르몬을 묻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손이 개 영역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암컷이래서 내가 졸지에 딸내미들 아빠가 돼가지고 딸자식을 둘이나 두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 형 나온 김에 복습하고 넘어가면 고양이 네꼬 개 인우 빗자루 호우키 갑자기 빗자루가 왜 나아? 아까 빗자루를 쓰러댔잖아. 그리고 마사오 은꼬 마사오 오시코 아닙니다. 똥 은꼬 오줌 오시코 제가 그래요. 뜨거운 걸 못 먹어요. 아 고양이 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표현으로 내 꼬시다 고양이 혀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뜨거운 걸 못 먹는 사람한테는 내 꼬시다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꼬시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걸 못 먹죠. MT같은데 가서 라면이나 카레 같은 거 잔뜩 끓이잖아요. 특히 라면 끓이자마자 서로 숟가락 젓가락들이 바바바바바바밤 내가 손해를 보자 뜨거운 걸 먹고 나는 담아서 시켜 먹어야 되거든 근데 뜨거운 거 잘 먹는 것들이 먼저 후루루 후루루 먹어버리니까 그런 건 좀 분리합니다. 그건 의외다. 형이 뜨거운 걸 나 그건 지금같이 몰랐네 용암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요? 예 먹어봤으면 좋겠다 용암을? 그리고 자 두 번째 기사를 검색 중인데 검색이 기준이 뭡니까? 항상 궁금한데 재밌는 거 한일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니온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아브나이니온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마스터 골뱅이지메일.컴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니온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근데 딱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런가? 무슨 뭐 그전에 좀 다뤘던 불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럼 뉴스를 하나 만들까요 여기서? 아니야 일본에서 지금 이거는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기타노 다케씨 오 기타노 다케씨 관련된 소식은 다 좋죠 이건 좀 웃긴데 제목은 기타노 다케씨 제해지 네 그러니까 제해 자연재해가 일어난 제해지대 그렇죠 마사오님이 갑자기 땅에서 나오거나 이러면서 위에서 마사오가 떨어지거나 그건 제해다 네 그렇죠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되게 혁기다 끔찍하지 뭐 위에 올려도 머서오고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런 제해지를 노린 범죄의 경로 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거기 피해지에 빈집 털이 범죄가 기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케씨 감독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인기 개그맨이자 저명한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씨 우리 다케씨 감독이 벌써 70살이네요 오 그래요 70살이 넘었다는 얘기네 시간 빨리 진행한다 TV 아사히의 자기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비토 다케씨의 TV 태클 비토 다케씨는 기타노 다케씨 감독의 개그맨 예명이죠 그렇죠 개그 예능할 때는 비토 다케씨 영화할 때는 기타노 다케씨 본명을 쓰고 비토 다케씨의 응가할 때는 마사오 다케씨 그리고 성병에 걸렸을 때는 급돌이 다케씨 그런 걸로 하지마 요즘 그거 되게 위험해 성병은 늘 위험해 그게 아니라 그런 식의 뭐랄까 여혐이라든지 성병이 어떻게 여혐이냐 그게 아니라 여자만 걸리는 성병이 남녀 인간이라면 다 걸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 맨날 밀어붙이던 거 있잖아 장난으로 어쨌든 아무튼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에서 발생하는 빈집 털이 범죄에 대해 경로했는데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 출연한 개그맨 출신 정치인 희가시 고쿠바루 이름 진짜 희가시 고쿠바루 히데오 와 구마모토 지진 피해에 대해 언급하던 중 기타 노다케씨는 피해지의 빈집 털이 빈집 털이 빈집 털이 빈집 털이 빈집 털이 피해지의 빈집 털이 빈집 털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로했다 아니 몇 번의 얘기 그래 경로한 거 알겠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그 녀석들 고노야로겠죠 고노야로 소노야로겠나 사살해야 한다 이런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특별가중죄로 처벌해야 한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진 피해지에서 14일부터 23일까지 피해가 발생한 14일부터 23일까지 총 18건의 빈집 털이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게 참 우리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사실 이 방송에서 예전에 국경없는 기자회 세가와 마키코라는 기자분이 오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거 안 나갔어 방송에? 안 나갔죠 너무 길기도 하고 번역하고 통역하고 방송 싱크 맞추기가 힘들어서 안 나갔는데 그분이 그때 와서 한창한 얘기가 일본의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사실 안 좋은 사고들이 되게 많았는데 후쿠시마 관련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일본의 경제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베 정부에서 그걸 되게 많이 감추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숨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중에 하나가 야쿠자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갈치한다든지 매춘이라든지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눈물로 글썽이기도 하셨죠 그거를 이제 구마모토 지진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쓰나미 그 지역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원전 후쿠시마 관련 얘기인데 사실 일본이 왜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제일 많이 돌려주는 곳이 어디냐라고 각 도시별로 해봤더니 일본이 1위였거든요 먹고 살만할까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도 왜 우리가 정말 그랬어 라고 놀라는 통계이기도 한데 사실 저도 재밌는 게 일본에서 지갑을 두 번 잃어버렸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두 번 다 찾았어요 한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고 못 찾은 경우는 많은데 감동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포장지로 쌓아놓기도 하고 서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맡아줬고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는데 이걸 지갑을 주워서 열어봤더니 사진을 보니까 이걸 괜히 손댔다가는 뒤끝이 좋지 않겠구나 포장까지 해서 돌려줘야지 그냥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사진이 왜 그냥 보통 사진인데 형처럼 야쿠자처럼 나온 것도 아니고 참고로 마선인 주민등록증 사진 되게 웃깁니다 너무 웃겨 멋있지 내 27살 때 사진인데 되게 양아찌 같아요 되게 잘생겼지 여자들이 그때 아주 그냥 홍대에서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일본 공중전화 부스에서 지갑을 올려놓고 공중전화가 아니고 은행 ATM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 왜요? 아닙니다 왜요? 아닙니다 ATM기 아니 그건 아닌데 ATM기 이걸 말하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할래요 그냥 은행을 착각해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은행을 내가 뭐라 그랬는데 은행이라 그랬지 아닙니다 어쨌든 은행 지갑을 은행 그 ATM기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냥 우리 하나 떨렁이는 ATM기 말고 은행 안에 여러 대가 쫙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요 거기 중에 한 군데에서 은행 볼일을 보고 네 깜빡하고 지갑을 거기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잠깐 몇 십초도 아니었고 네 꽤 한 2, 30분 지났지 네 그때서야 지갑이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미 집에 나왔어요 네 은행에 나와서 네 한참 이렇게 집에 가고 있다가 어? 그래갖고 다시 한 30분인가 지나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시간이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게요 30분 네 한 시간이라도 갔는데 내 지갑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래서 아 그때 깔았죠 일본인들은 눈이 안 좋구나 하하하하 시력이 안 좋구나 메가 와루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여기서 뭐 또 그냥 할 거 없으니까 복습을 해보자면 은행 긴꼬 은행원 긴꼬잉 은행인 네 은행원이죠 은행원이죠 긴꼬잉 그리고 은행 관련 재밌는 드라마 한자와나오키 네 그거 재밌어요? 어? 안 봤어요 전 재밌던데요 그 주인공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이름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재밌습니다 유치한데 일본인 특유 유치함이 있는데 템포를 빨리빨리 끌어내서 되게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남극의 셰프 주인공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리갈하이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리갈하이 남극의 셰프 다 유명한 다 캐릭터가 다른데 은근히 아주 연기를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오 세 번째도 있습니까? 세 번째 뉴스는 청취자 우리 디린이들이 많이 쪽팔려 할 오 그럴 내용입니다 마사우 관련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가 최근 또다시 일본 언론을 통해 극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5월 20일자 발행된 시사주간지 주간포스트 예가 하면 박근영 씨와의 인터뷰 이번 4월 총선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세간의 자매가 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근영 씨는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동정적이었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잡지 관계자들이 이 인터뷰에서 박근영 씨는 언니인 박 대통령이 원래 반일이 아니라 친일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박 대통령이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친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실정 정치를 졸라 나라를 졸라 못다스리는 걸 종부 탓을 했다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역사인식 문제를 계속 내세웠던 것이 일본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반일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녀는 원래 반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생전에 말했던 이제부터는 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중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고 한국 사회에서 그 같은 정서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각계요로에 그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승리한 한국의 야당 쪽이 반일적인 친북 세력이 강한 게 특징이다 친북 세력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끊으려 하고 있고 중국조차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반응을 총선거에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라고 드립질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뿐만 아니라 이런 드립질도 쳤습니다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것은 그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버린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기관 내에 우리는 위안부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라고 써야 되죠 그때 왜 형이 한창 막 그랬잖아 인권 이러면서 일본인이 시각이 아니라 이거는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된다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로 그렇지 일본군 성노예 성범죄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로 했지 지칭을 하기로 했지 내가 내 입으로 한 얘기라고? 그렇죠 자기가 그러면서 야 내가 되게 의식 있는 것 같지 않냐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기억이 없어요 아 그런 거 나는 우리 집 주소도 이런 거 이건 우리 집 주소도 휴대폰 여기 메모지에 적어놓고 다녀 내가 그걸 못 외워서 아 이거는 그거랑 다르죠 이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철학의 문제잖아 사람이 자기 철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냥 단순 기억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일본군에 의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성범죄 성노예로 다뤄야 된다 로 한 성범죄로 했다 근데 구체적인 뭐라고 딱 깔끔하게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라고 이건 철학의 문제라서 이런 건 기억해야지 그러면 형의 말이 진정성이 더 없어지잖아 이게 내가 왜 그런지 아니 우리 니린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말도 안 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읽어 내가 여기서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니린이들이 이러기로 했어 이러기로 했어 잘난 척 할 거란 말이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관 내에 좌익 친북 세력이 있는 것도 크대 아 좌익 친북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내가라는 게 박근영 씨죠 내가 한국에서 천황을 일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 라고 말한 것만으로 언론에서 두드려 맞은 것도 한국의 언론과 사회가 좌경화됐기 때문입니다 본래 한국 경제는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두절되면 수개월 후에는 산림을 꾸려나갈 수도 없게 되는데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중요성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의 언론과 사회가 좌경화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의 관계도 어긋나고 막 이렇게 생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지내업니다 어떻게 저는 그거보다 이제 그 뒤에가 더 와닿았네요 일본의 경제에 의지하고 일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시각이거든요 저희도 얼마 전에 기사를 올렸는데요 일본의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불모지대의 주인공이기도 한 세지마 류조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랑 우리 많은 기업인들 회장들의 절친이기도 하고 전두환 노태우에게 엄청 어드바이스를 많이 준 아 그 육사 선배로서 네 군인 선배로서 세지마 류조 세지마 류조 되게 유명한 사람 네 그 사람이 88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3S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준 사람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이 정말 한국인 후배와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해줬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조금이라도 권력자 중에서도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박정희 후배인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식으로 정권이 연장되면 일본 우익에게는 더 이익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기업과는 절친이긴 한데 대통령에게도 가장 센 권력에게도 줄이 닿아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기죠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 세지마 아저씨가 딴 길로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지마 뭐야 그게 세지마 옆길로 세지마 집 학교 학원 옆길로 세지마 임시키 그거 생각난다 내가 이거 하면서 근데 뭐가 생각나요? 아니 세지마 류조 얘기를 하면서 편집부의 채팅창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필자한테 부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세지마 류조 아냐고 물으니까 꿈을 기자 꿈을 팀장이 약해지마 류조는 안다고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마서님이 아니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없어요 마서님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누구라도 세지마 류조가 정말 한국을 위해서 진짜 친한파고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창피해 너무 싫어 나는 차라리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잘 되라고 상식성껏 조언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세지마 류조의 나중에 걸어온 길을 보면 그분이 3당 합당 아이디어도 노태우한테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말년에 일본 99세력의 후원자로 완전히 전면에 나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랑 외국 교과서로 유명한 후단이자 후쇼샤 후쇼샤 후단이자입니다 후쇼샤 그리고 일본 천황 사제의 표현도 아주 묘하게 통석의 념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말년에 드러난 걸 보면 아니 이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지한파이지 친한파일 리는 없죠 정말 진짜 친한파여서 지나치게 친한파여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조언도 해주고 노력을 했는데 너 같은 빨갱이가 자기를 이렇게 욕하고 모함하고 폄훼하니까 너무 상처받아서 말년에 그렇게 회까딱 돌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마치 김문수같이? 아니 하태경처럼 하태경처럼 그런 일이에요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서우님 같은 사람을 지일파라고 하진 않잖아요 친일파라고 하지 저는 친일파입니다 하반신 하반신 친일파 상반신 지일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다 하다가 방송 중에 담배 피지마 전자담배입니다 방송 중에 할 거 다 해 전자담배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여동생 여동생 깨서 여동생이라는 예파네가 이모우토 대통령의 여동생 나이토리오 노 이모우토 돌아다니면서 나이토리오 노 은코 마사오 대통령의 똥이 마사오입니다 화장실에서 마사오 막 나요 막힌 마사오 막 올라와요 슝슝슝 올라와요 마사오 마사오 진정해 진정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유지해졌어요 마사오의 중독성 상상하면 재밌지 않냐? 슈퍼움머하고 나오는 거 근데 우리 대통령의 여동생께서는 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있으면 내가 이해가 돼 강남에 사는 주민들이 새누리당을 막 찍어 난 이해가 가 왜냐면 다 대체로 부유층이고 세금 깎아주고 이러는데 새누리당의 권력을 가지면 그런 정책을 펴니까 자기 그리고 또 부동산을 뒤켜준다든지 그러면서 세금은 깎아준다든지 항상 그런 식의 정책을 새누리당은 주로 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이익을 위해서 새누리당을 찍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욕할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쥐뿔도 없으면서 새누리당을 찍는 게 또라이래서 그런 거지 그런데 박근영 씨가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 박근영 씨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난 그건 궁금해요 일단 속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뭐 사실 마사오님도 평소에 행실이나 트위터에서 하는 발언들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뉴스에 나올 짓을 하지? 하는데 그냥 형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의감에 불타지 무슨 정의감 이건 옳지 않은데 이건 옳지 않은데 왜 저런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래서 성질이 나서 맞서 싸움을 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박근영 씨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속상한 거야 이 양반의 속상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열불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용가리가 불 쏘듯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형도 딱히 돈 때문에 트위터를 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정의감에 무슨 정의감에 말도 안 돼 그냥 속이 시원하라고 스킬이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폭탄이 1분 30초 남았네 딱히 뭐 뭐랄까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시간이 잘 지나가네요 야 영양가 지금 다 있었잖아 뭐 영양가 있어 에이오나씨 영양없음 첫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도 기억 안 나잖아 자기가 말하고도 새로만 새로만 문자하고 있고 얼마나 듣고 있어요 첫 번째 뉴스가 뭐였지 첫 번째 뉴스요 보육대란 보육대란 오 기억난다 이 방송에 신경쓰는 건 나밖에 없어 이 자리에서 나만 기억하고 있다 신기하다 보육 여성 아줌마가 일 그만두고서 열불 나갖고 두 번째는 지금 지진 피해지에서 기타노 다케시가 경로했죠 피해지에서 기타노 다케시가 경로한 건 아니고 거기서 빈집 털이라든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경로했다 세 번째로는 웬 푼수 아줌마가 자기 열불 나는 속을 다스리려고 엉망이나 짓거리고 당긴다 근데 논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 이 사회가 좌경화됐는데 어떻게 좌경화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냐고 어디서 뚝 떨어졌냐고 그런 거죠 오랜만에 빨리 마무리 해치백하자 네 마무리 멘트 내가 하는 거냐 오랜만에 멋있게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죠 담배도 지금 멋있게 뿜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빨리 와서님이랑 방송을 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이상한 아저씨 말고 지금 담배 피고 있는 이상한 아저씨 말고 타바코스테로 헨나오지쌍 호우야 본배도 어떻게 돈으로 하얀야 멋있게 이따가 하얀 토마토 Groot